아니 헬스 시간에는 진짜 형준이가 엄청 웃겨요 진짜 아니 형준이가 너무 재밌어요 가끔 막 그러잖아 아 나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이러고 갑자기 바닥에 딱 팔굽혀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딱 응 하고 아 끝났다 이러고 하루에 하나씩 해야지 하루에 하나씩 꼭 갈 거예요 형 이러면서 아니 자기 침대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침대 이제 내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형준이 침대 이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형준이가 그날 되게 그 뭐지 뭔가 나 살 쪘어 막 이러는 것 때문에 혼자 막 엄청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침대에서 영상을 딱 보다가 정말 한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영상을 보다가 야 저는 이제 슬슬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준이가 그래서 이거 레그레이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를 하더니 아 아 잘 됐다 계속 그런다 이거 형준이 너무 살짝 뭔가 자부심 있게 말을 해 나한테 막 하나 응 하고 아 다 했다 하루에 하나씩 꼭 해야지 이러면서 형 저 하루에 하나씩 꼭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오늘부터 운동하려고요 막 이러니까 하면서 무릎대고 팔굽벽기 하나 하더니 맞아 무릎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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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팔굽벽기도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 바닥에 무릎을 때 하나 하고 올라와요 두 번째 때 내려가다니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끝내요 맞아 진짜 딱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진짜 귀여워 나한테 입 모양으로 형 그 구정부 황원진이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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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 봤어 야 다 봤어 버리지 마 버리지 말래 정모 형 야 같이 같이 브이 옆에 아 네 명이다 네 명 됐어요 좀 더 번식 갖고 있어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